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페어 아카이브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페어 아카이브라고 하는 기능은요. 쉽게 얘기하자면 아카이브를 할 준비를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우리 작업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불필요한 오디오 파일들을 다 정리해 버리는 거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작업을 하고 나서 또는 작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소스나 실제 녹음한 거 아니면 어디 샘플 가져온 거 MR 가져온 거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오디오 찌꺼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 큐베이스 해당 작업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정체모를 오디오 파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용량도 굉장히 증가할 뿐더러 보기에도 굉장히 정신없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들은 싹 한 번에 정리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. 어떤 분들은 임의로 그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울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에서 쓰인 어떤 파일들까지 혹시라도 실수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파일을 그렇게 지우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. 큐베이스 자체 내에서 그걸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예전에 드롭 녹음 해놓은 거를 실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열어놨고요. 밑에는 미디어베이에서 가져온 파일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왜냐하면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.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불러놨지만 가정하는 게 이제는 필요 없다. 지울 건데 그래서 싹 한 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싹 지워보면요.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을 선택한 다음에 한번 싹 지워볼게요. 오른쪽 클릭해서 Remove Selective Track 하면 아예 싹 지워지죠. 지웠는데요. 문제는 뭐냐. 트랙트를 지웠으니까 폴더에서도 다 지워졌겠지?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. 큐베이스 내의 작업 폴더에 무조건 다 남아있어요. 그래서 그걸 총괄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어디냐. 바로 큐베이스에서는 풀, P-O-O-L, 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. 단축키는 컨트롤 또는 커맨드 P, 풀장 할 때 그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그래서 컨트롤 또는 커맨드 누르고 P를 누르시면 됩니다. 눌러볼게요.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. 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큐베이스에서 쓰인 오디오 파일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고요. 오디오 파일들, 그 소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어떤 경로, 지정 또는 뭐 잃어버린 파일들 되찾는 거, 컨버팅, 파일 포맷들, 그러니까 뭐 샘플레이트나 비트뎁스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여기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번에는 프리페어 아카이브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먼저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느냐. 그걸 한번 볼게요. 너무 간단해요. 그냥 아무데나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쭉 메뉴 중에 여러가지 유용한 메뉴들 많지만 중간에 보시면 프리페어 아카이브 바로 있습니다. 아카이브 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럼 눌러볼게요. 바로 딱 누르면은 풀 이즈 레이디 포 아카이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할 준비가 됐다.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이게 어떤 분들은 경고창같이 뭔가 오류나 그런 경고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레이디 이 문구만 딱 보시면 어 오케이 아카이브 할 준비가 돼 있어.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아카이브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냥 소위 쉽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어디 데이터 보관을 해놓을 준비가 됐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우리가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 보관해 놓은 걸 아카이브 해놓는다. 뭐 이런 용어 간혹 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오디오 소스들을 잘 폴드 안에 보관할 준비가 됐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오케이 를 누르면 돼요.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은 뭔가 물음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파일이 없어졌다. 누락됐다. 그러면은 미싱 파일 이렇게 뜹니다. 그래서 오른쪽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딱 하면은 뭔가 파일이 미싱 됐다. 그런 말이 뜨거든요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파일이 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. 그런 파일들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경로들이 다 지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경로들이 일치화가 돼 있죠. 항상 여러분들을 보셔야 될 게 풀을 딱 열어서 봤을 때 경로가 전부 일치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경로가 일치화가 안 돼 있고 서로 왜 경로들이 다 다르냐? 다 문제 있는 거예요. 그거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프로젝트 새로 열었거나 아니면 어디 외장화도로 옮기거나 USB 저장장치로 옮기거나 외부 가져갔거나 했을 때 파일을 오디오 소스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로가 일치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. 사실은 그 경로를 일치화가 되지 않았을 때 어? 일치화 안 돼 있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또 프리페어 아카이브예요.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하면 미싱 파일이 있지 않는다. 그러니까 미싱 파일이라는 건 그 경로에 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. 이런 거거든요. 그것만 아니라면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눌렀을 때 뭔가 일처리가 착착착착착 되면서 OK가 딱 뜨면서 경로가 전부 일치화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안 된다.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미싱 파일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임의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. 여기 비활성화 돼 있지만 만약에 미싱 파일이 있다 그러면 파인드 미싱 파일로 찾으실 수 있고요. 아니면 그 미싱 파일을 아예 지워버리겠다. 그럼 리무브 미싱 파일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저는 미싱 파일이 없기 때문에 리무브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 있죠.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시고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누르셨을 때 이렇게 경로가 일치화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? 첫 번째 프리페어 아카이브 그 다음은 리무브 언유즈드 미디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. 뭐 너무 간단해요. 이름에서 딱 알 수 있죠? 언유즈드 안 쓰는 미디어는 리무브 하겠다. 이 개념이거든요. 그러면 이 리무브 하는 게 안 쓰는 게 뭐에서 안 쓰는 건데 이 프로젝트 화면 내에서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. 한 번은 썼지만 프로젝트 자체 내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트랙을 지웠던가 아니면 이벤트나 뭔가 이런 어떤 클립들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 파일을 쓰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 그런 걸 지우는 겁니다. 그럴 때 풀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리무브 언유즈드 미디어를 누르시면요. 프로젝트 창에서 쓰지 않는 걸 지우겠다 하시면요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. 휴지통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풀에서만 제거할 거냐인데 절대 풀에서만 안 보이겠다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컴퓨터 내 폴더 안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래시 휴지통으로 보내주셔야 돼요. 휴지통. 이 휴지통은 윈도우나 맥이나 그런 자체 휴지통이 아니라 큐베이스 내 휴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트래시로 보내볼게요. 그러면 딱 보냈죠. 그러면 싹 없어졌죠.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뭐냐 현재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만 보는 것만 남아있고요. 프로젝트 내에서 없어진 그런 클립들은 싹 제거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디 갔느냐 작업 폴더에 아직도 남아있어요. 어디 있느냐. 휴지통이 있어요. 큐베이스 내 휴지통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큐베이스 내 휴지통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요. 여기 여전히 남아있죠. 트래시 해가지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이렇게. 여기서도 지워주셔야 돼요. 그래서 세 번째. 첫 번째 프리패어 아카이브. 두 번째 리무브 언유즈드 미디어. 세 번째 엠프티 트래시입니다. 그러면 잘 보세요. 먼저 제가 폴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작업 폴더 안에 이렇게 벌써 다 남아있어요. 이게 이게 뭐예요. 뭐가 이렇게 남아있어요. 제가 임의로 막 부른 겁니다. 임의로 이렇게. 뭐가 이렇게 남아있어. 아 지금 안 쓰는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 트랙이. 그래서 뭘 지워야 될지 그대로 남겨놓고. 이런 분들 많으시죠. 그럴 필요 없이 싹 정리가 됩니다. 이렇게 폴더 안에 파일들이 많았는데요. 이게 한번에 싹 지워지는 걸 한번 볼게요. 다시 풀로 들어가고요. 여기서 이제 휴지통에 있던 것까지 싹 비워주셔야 돼요.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세 번째 이제 엠프티 트래시 해주시면 됩니다. 해볼게요.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. 여기서 풀에서 제거만 있는데요. 풀에서만 제거면 여기 목록에서만 없어지지 컴퓨터 자체 폴더에는 남아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. 컴퓨터 안에 그 파일 폴더를 깨끗이 관리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레이지를 해주셔야 돼요. 중요한 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확실히 지워도 되는 건지 체크하시고 이레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눌러볼게요. 이렇게 지워집니다. 그러면 이렇게 트래시가 플러스 버튼도 없어지고 아주 깔끔해졌죠? 그 다음에 풀에는 딱 이것만 남아있고 프로젝트에 있는 거 그대로만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클립이 많이 누적되면 작업 도중이나 아니면 작업이 전부 다 끝나고 오케이 이제 아카이브 해야지 라고 하실 때 그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. 그러면 진짜 컴퓨터 자체 폴더에 실제로 없어졌는지 한번 볼게요. 없어졌죠? 이렇게 없어졌습니다. 기존에 있던 것만 남아있고 아까 있던 그 오디오 파일들 딱 없어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궁금한 점이 이런 거예요. 어?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샘플이나 MR 가져온 것들 그거 원래 오리지널 파일들이 지워져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?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경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.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하시면요.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의 가장 포인트는 프리페어 아카이브인데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진행하시면요. 오리지널 폴더에 있는 오리지널 파일들은 그대로 두고 그 파일과 오디오 소스들과 MR이든 샘플이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지정한 그 큐베이스 프로젝트 폴더로 전부 복사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. 복사해서 가져온다는 얘기는 오리지널 파일과 오리지널 폴더들은 절대 건드려지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프리페어 아카이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이걸 하지 않고 그대로 리무브 또 엠프티 이걸 진행하시면 어? 원래 있던 거 어디 갔어? 날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. 프리페어 아카이브를 꼭 진행하시고 그 다음 리무브와 엠프티 트래시까지 진행을 하셔야 된다.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파일들은 절대 건드려지지 않는다는 거 작업 폴더로 복사해왔던 그 파일들만 제거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오디오 녹음 많이 하시고 오디오 샘플이나 보컬 녹음이나 하면은 정말 찌꺼기 많이 누적될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찌꺼기들 지워가시면서 음악 작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크미지이었습니다.